저 위에.. 어.. 아 요거요? 네네. 저거를 떨어뜨리면.. 근데 울버린을 죽여야 진행할 수 있지 않나? 형군 알고 있습니다. 아.. 맞네. 울버린.. 네. 울버린을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수건하겠네 나의.. 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구요. 아아.. 어.. 자세가 안 좋았나봐요. 알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먹을게 나오나? 안 나왔습니다. 적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나보죠? 자 내려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다. 금괴가 있죠? 세들러에 초상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했죠? 가세요.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힘들어.. 아 이거 에너지 먹어야 되나? 먹어요. 아이고 이거 에너지.. 가자.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MZ가 빨리 가자. 힘을 써주고 있어요. 어? 자.. 프리즈너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아아.. 네. 그렇지. 그림 죽여야지. 내가 옆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옆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열쇠가 있군요. 그리고 마늘돼지님 어서세요. 자아.. 계속 진행하죠.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해 좀 하는 것도.. 아니 오해를 하지 말라는 뜻이 별 뜻은 아니고요. 떨리네 얘는 또.. 아아.. 떨릴 게 뭐가 있어. 별것도 아닌 놈인데.. 얘 쉽잖아. 노말에선 얘 장난인데.. 무슨.. 프로페셔널에서나 좀 문제지. 자아.. 눈이 지금.. 꿈매져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녀석이죠.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까먹는CT 와우.. 달릴수레있지. 달리면.. 선희도.. 뭐야! 너무 가까웠어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좀 어려운 애도 MZ가 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면 하지. 근데 오래걸리. 오래걸리잖아. 왜 안걸려. 얘 얼마나, 뭐라고 이놈을 왜 죽여 이것도 아니잖아요 좋아요? 도망가도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죽겠다 둘 다 죽겠다 됐다 자 등에 기생체가 붙어있죠 안 뛰세요 너무 가까워서 안 뛰는 게 맞긴 한데 안 쥐셨습니다 종을 스나이퍼라이퍼를 쓰는 것도 좋죠 한 두 대에 더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날이 박혔을 때 등짝을 보자 등짝을 안 돼 자 이제 제가 할게요 죽었는데요 MZ 죽였어 벌써? 죽었네요 죽었네요 울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 네 그래요 게임은 이런 게임입니다 자 가자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게임 방송이에요 게임 실력을 뽐내기 위한 그런 게임 방송이 아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자니자니 바바바도 같은 웃음소리가 누구야 안 돼 안 돼 원래 있잖아 자 활을 쏘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우리 MZ는 지금 피로에 지쳐서 스포츠뉴스로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올라갔어요 바르샤가 적군요 자 빡센 곳입니다 여기는 살짝 빡센 곳이니까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빡세다 보니까 정해진 것이 무엇이냐 정해진 것이 무엇이냐 안쪽으로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 게 편한 곳이죠 그래도 뭐 저건 아니니까 프로페셔널은 아니다 보니까 들어갑시다 세워놓고요 쓰면 도대가 올라오죠 파로 파로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정이 아직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썩 좋지가 않아서 게임 나눔을 최근엔 거의 못했죠 하고 있는데 김용성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가능하면 다크소울 하나 다크소울2를 두 개를 구매 PC판을 두 개를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는 나눠드리겠다는 약속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시면 은 안하고 허허허허허허 어려워 혈니 밥이 어려워 ю 자 어 정리가 음악 소리 들어 보니까 아직 정리가 끝난 거 같지 않습니다 아 아주 aware 지금 몇마리가 남았다는건가 위쪽으로 올라가보자 팔로미 팔로우 팔로우 미 저쪽에 몇마리가 있었군요 고개로 다리에는 공격이 들어갑니다 고판박사 슈프렉스 안나갔어 죽을뻔했다 애순이가 죽어 형 죽었어요 아 짜증나 애순이가 죽어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나오네요 이거를 왜 죽는거야? 아 이게 무슨 실수야 덕팔내게 나도 여기 큐브판으로 할 때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슈프렉스 발차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슈프렉스가 있는 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다리에 판정이 들어갔어요 에순이도 덤으로 죽일 가능성 게임이니까 봐주자 좋다 좋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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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왜 곤란했었냐면 위에서 불화살을 쏘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웠었어요 박경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박경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돌리고 돌리고 헤드스피이라고 하죠 전문영어 여러분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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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법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메롱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자 그동안 우리 엠지께서 우리 엠지님께서 화려한 다포 후레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거 같아요 자 딱 3분 3분이에요 자니 자니 법법이 갔다오는 시간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안돼 아 이거 또 해야되는 똑같은걸 어 나 왜요 여보세요 뭐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그렇군요. 괜찮아 괜찮아. 죽을 수도 있지 뭐. 에실리도 치료. 아직까지는 뭐 한 대 정도 견딜 것 같아요. 에실리도 한 대 맞아도. 자 중구난방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성을 잃었죠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그럼 안됐는데. 아! 팩스의 맛. 달콤하다. 자 증원군이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정리. 치아에서 오는거. 아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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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었네. Simnpoweredương. Ja- Come on. 2마리. 성광탄에 맞으면 피셋의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죠 기생수들은 좋아요 위험생들인데 아이고야 왔어요 한 대 맞고 강정균림 반갑습니다. 없었어요 오늘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애순이가 죽겠다 이제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애순이 어! 어머 딱 저기 먹을 것들이 늘어져 있네 광신도들의 아수라 발발 타니머스 무서운 욱조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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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순이가 위험하다 한이 없다 한발 한발 있어요 잘한다 아 엠지가 굉장히 스릴 넘치는 후레이 긴장감 넘치는 게임은용 성공하다 아 아 아 너무 죽어나니까 나도 죽었어요 네 워이크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맞다에 떠야되요 맞다에 떠야되요 맞다에 떠군요 남자답게 이거 맞다에 해야죠 아우 나 이거 너무 겨강된 겨강된 채로 맞다에 떠서 이겼다 예순이가 풀 하나만 주면 사나? 풀 하나 주면 돼요 어 꽉 찼죠 바로 모르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우 잘한다 잘한다 머리에 쓰기 머리에 쓰기 머리에 쓰기 머리에 뭘 쓴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쓰기 머리에 쓰기 반복 ходит 지금 두 대 맞았다 먹어야지 이거 너무 오래가 합체역체 합체board 풀 네, 합체시켜. 풀, 풀 떼기. 콤바인. 좋아요. 아니, 아니. 대회복.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이거 너무 오래 해서 안 돼. 나 깨야 돼, 이거. 이거 피했어. 장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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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아주 좋다. 계속 나옵니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한숨과 더불어서 이리와. 이리와. 호구영을 내줘라. 가라, MG. 음악이 끝나, 음악이 끝나야 되는데. 음악이 안 끝나고.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여러 도자기들 다 부실 수 있으니까. 도자기 부셔가지고 아이템 생기는 게 좋겠죠. 굴리모토스요. 잘한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쟈니봅과 MG 함께하는 바이오하자드 HD 에디션. 아직 남아있네. 아, 미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힌도 아끼고.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도자기가 좀 위, 어, 네. 이쪽에 있죠? 깨먹고요 또 깨먹고요 웻브루 어딨니?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닐까요? 나 아직 갈 일이 없잖아 그냥 돌려서 여드로 올려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노가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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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죠? 갔습니다 우리 엠지 갑시다 다 챙겼죠? 과정 탄약을 많이 모았어요 우리 엠지가 살짝쿵 으웨 진행합시다 열고요 부수고요 퍼스트헤드 킷 사용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당장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죠 그림자가 먹고요 뭐 추적할 거 없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흠흠흠 뜨거운 마디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크랭크가 저기 있다 돌리고 돌리고 크랭크를 돌리자 엇? 자 여기는 스나이퍼 라이플이 필요한 곳입니다 에순이를 올려서 돌리기 하는게 좋겠습니다 에순이 올리고요 어머나 살짝살짝 보인다 왓츠하우 포미 저쪽에서 에순이를 노리고 있죠 아이쿠흠 아이쿠흠 알게 아이쿠흠 에순이를 노리는 악마의 무리들 꿈을 버려라 꿈을 버려라 에순이 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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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비 있다 고마워 호 호 됐습니다 자 하나가 내려 올라왔죠?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수 에순이가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 에순이를 두 마리가 노리고 있다 아이구야 청소를 하면 안되지 거기서 제 실수 하지만 이렇게 했죠? 자, 네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달려가네요 또 짜증나게 자, 됐습니다 정리 다 됐나요? 돌리고 돌리고 밑에서 확 쏘사 올라갈 거예요 길이 건들 건들림 없었어요 밑에서 길이 생길 테니까 에슨이와 함께 가면 되겠습니다 아유 귀찮은 놈들 안 죽었나? 제 얘기를 놈 귀찮게 하고 있어 정리가 됐습니다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슨이를 노리고 더러운 놈들 클리언 클리언 넘겼습니다 자, 됐습니다 먹을 거 안 주나요? 압싸반놈들 자, 이쪽으로 와 에슨아 우리 귀여운 에슨이 데리고 가자 에슨이가 뒤에 있어서 못 간대요 열었다 열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 텐데 클럭클럭 자, 각혈이 시작됐어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야, 이 씨 아빠 말 좀 들어라 어머 귀여운 자세로 어머나 감금 당했어 나의 딸 하하하 나의 에슨이를 다뤄놈들 미칠 것 같구만 걱정하지마 내가 갈게 내 딸은 내가 지킨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